수렴 장소 2초입니다 여기서 여기다 고기 구워 먹어? 네? 여기다 고기 구워 먹어? 네? 응? 흐흐흐 이해차? 흐흐흫 흑흑 흑흑 흑 흑 여기는 찜질밥 옛날에 찜질밥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두는 많이 열어?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대로 여기 서 있는 그대로 여기서 옛날에 나도 여기서 장성 깎고 우리 아마이상도 저기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서 있는 그대로 여기 서 있는 그대로 여기 서 있는 거기에 있어서 여기 서 있는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장산 위에 올라온 추룡장선체라고 있어요 속도에 올라가고 왜? 우리는 각설이는 왜 안 왔어? 각설이는? 누가 오는데? 정해진 사람 없는 거 아니야? 정해진 사람 없는 거 아니야? 정해진 사람 없는 거 아니야? 아 너 오자시오로 나이 잘싸네 자, 이 돌은 더 따위에 있는 도라도 이렇게 눈치채는 n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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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ar. 한 10년 전이네. 돌하고 돌려가야 돌 이렇게 파가야죠. 내가 그때 심은 철종이랑 사다있네. 여기서 먹어도 돼? 답답하다고 그랬지? 안에서 먹으면? 여기서 전에는 동전을 넣으면 막 오줌 싸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났어. 동전 딱 던져넘으면 나왔어. 그것도 옛날에 만들어놨어. 아저씨가 더 멋있어. 감사합니다. 옛날 얘기에요. 물이 쫓어요? 남자들은 여자 머리카락 안 내나 봐. 여자들은 머리카락 안 내나 봐. 여자들은 머리카락 안 내나 봐. 여자들은 머리카락 안 뿌려주는데. 하트 아직도 남아있네. 이 하트사. 이렇게 다 내가 옛날에 판거에요. 아저씨가 툭 판거 돌면이겠다. 여기서 한 5년 동안 나도 장선 갖고 그랬었어요. 대기선이 일어났어. 여자들한테 잘 맞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. 그 때가 있군요. 아그 그런 과정이 있어요. 살아남아서. 이런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볼거리였어 어? 여긴 또 저기 왜 저거는 어떻게 했어 버섯은 버섯 여기 우리 버섯밭인데 어? 부엉이 형이 하는거야? 뒤에 부엉이 뒤에 쭉쭉 보여줘 여기 뒤에는 또 부엉이랜드구먼 우리 형이면서 천장님 지금도 열정은 계속 그대로 시네 열정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 여기 있는 이산이 형이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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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. 네, 이 양코장 많이 알지 않나? 여기 있는 부흥이 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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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피는. 내 한국으로 들어줘서 있어가까? 내 차가 막을 밖으로 안 돼 헉 음 음 음 숫대 저기 여기 옛날에 영 누구지? 영철인가? 그 누구네 그랬는데 거기까지 다 인수한 거야, 이제? 어, 이번에 인수한 거 아니야. 어. 그런데 그 누구, 영 뭐 누구지? 박수라네. 응. 인수한 거 아니야? 아, 그래요? 응? 잘했네, 이제. 이제 그림이 나오네. 이제 진짜 그림이 나오지. 응. 이제 건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. 잘했어. 왜? 잘했어. 아니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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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전에 당신 여기 몽 선생이었는데. 몽작가? 응. 여기, 뚱이도 여기서 이런 거 하면서 몽작가 소리 했었는데. 어린네요. 어, 많아. 몽돌이 돌. 응, 돌. 돌하면 많이 남았어. 이거 cursed. правильно? 여기 onesрут 한 거. 네, 저. 그 다음 하는 게 아니거든 다 있나요? 그럼 다 있어 이런 거 하나씩 돌 갖다가 이렇게 작품 만들고 예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, 그래서, 이제 약간 이런 게 이렇게 생긴 한 거 같아요 그래서, 이제 좀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생긴 한 거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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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거 같아요 저기 저기 자, 인사하세요. 오늘은 장승천에 왔어요